하느님 나라, 흡피의 호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작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일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거든요. 제가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 오늘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의 대답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까 지양이가 먼저 답을 했듯이 우리 교회의 역사 4, 50년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미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살고 있거든요. 결국 공동체 생활 안에서 살면서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깊이 살펴보았듯이 과연 누구를 쫓아서 산다는 것에 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지 어리석은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 마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고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쫓아서 자기가 함께 자기 있는 곳에 있고 또 자기가 앉는 곳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이 영생을 예수를 쫓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해서 따른다는 말이 쫓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만들면 그게 곧 교리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교리가 되고 우상이 되면 이것들로 인해서 아인을 정제하고 죽이게 되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그런 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성하게 만드는 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은 10분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알았겠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그렇게 알았겠네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똑똑한 바울이 왜 그 말 안 했겠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 바울인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바울보다 똑똑한 분이 바울이 못 본 걸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못 본 걸 봤다. 생각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마는 우리를 이런 미혹에서 불러내신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발티보의 그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질타가 많으면 내 귀에서 고막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무슨 또 다른 교리가 필요하고 신조가 필요한지 예수 이외의 모든 수식어는 다 무상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 예수의 실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했잖아.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 이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제발 무엇을 덧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예수 이름을 흑대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의 영광 또한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예수가 앉는 곳에 함께 앉으려면 예수를 따르는 길 이외에는 없다. 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합니다. 영생도 천국도 영광도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 유덕이 지난주에 봤던 유덕이 안에 있었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수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생길 수가 없는 거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뚱딴지 같은 질문. 이게 베드로가 뚱딴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라. 베드로는 아직도 육신적이고 분리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쫓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와 한 운명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으로 쫓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따로 물질적으로 분리되어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를 쫓지 않고도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을 보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를 따르며 함께 있으면서 물리적인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죠, 두 부류. 이것이 대다수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 이들의 현 주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인격은 예수의 생명과 그 운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예수의 운명과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방도 아니에요. 또 물리적으로 곁에서 따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고. 지금 AM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마태가 미리 보고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 우리가 40, 50년 동안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로 어떤 사단이 났습니까? 결국 약한 자를 쫓아내고 탐심이 강한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징역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나는 보면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 고집불통 윤통 때문에 난리잖아요. 고집불통 윤통이나 우리 이목사님의 대구교회나 거의 똑같은 생명이 휘젓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려다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죽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인 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이한 경험을 바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이한 경험.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똑똑한 그런 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에 우리는 다 바울처럼 교회를 다시 말해서 형제자매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서 그 핍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이란 사실은 나는 너무너무 내 인생에 강연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게 기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죽인 것. 형제자매를 핍박한 것만이 영원한 내 기억입니다. 그때 철깍면제 앞에서 잠잠하던 어린 양 같은 형제자매들을 보는데 내가 이 형제자매들을 못 받고 죽이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렇게 못 받고 죽이는 것으로 내게 새로운 인식이 깊이 생겼어요. 새로운 인식.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닐 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던 그 예수의 수상같은 음성이 제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에 그 행계가 일어날 그 당시에는 그걸 내가 다 몰랐어요. 다 모르고 그냥 저질렀어요. 판단하고 핍박하고 했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오해사 성령이 내게 이만한 그날이 오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나니까 바로 그 일이 어제처럼 너무너무 분명하게 내게 알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서서 하는 이 고백이 영원한 나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내 정체가 다 발견되고 드러났는데 내 정체가 교회 앞에서 다 폭로되어졌는데 이상하게 내게서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이 함께 사라지는 경험이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 앞에서, 구체적으로는 교회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 앞에서 내 정체가 다 폭로되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쉼을 놓고 안식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지난주 1월 날, 그날 1월 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거든. 그런데 결혼 기념일 챙겨줄 기억이 없다고 저녁에 밤 보면서 우리 항봉순 자매들이 나. 생일은 안 챙기지도. 나는 챙겨줬는데 이때까지 매일 챙겨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말하러 가다 깜빡 못했다. 금일본 거 내가 해마다 줬는데 이번 주에는 생일날 다 엎어 줘가지고 내가 생일날 두 배를 줘가지고 내가 생일이 잘 못했다. 이런 걸로 티각각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예린이가 예쁜 꽃다발하고 금일본 걸 준비해가지고 또 맛있는 파스타하고 피자도 제가 저녁을 동생하게 차리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녁 모임 중에 끝나고 밤새 모임 중에서 어머님, 아버님 결혼 축하한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해서 명수 명원이가 태어나고 또 저희가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지우도 얻게 된 것은 모두가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의 근원이 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을 들으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기쁨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 덧붙여하는 말이 그런데 다투지 마시고 행복을 지지하는 말을 덧붙여해라. 이제 시집아간 지 좀 오래됐다고 이제. 뭐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 사니까 가끔씩 강태화하는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외식할 수가 없잖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숨길 수 없는 몸이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몸이 되기 위해서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선 자매가 우리 집에 시집아서 하늘의 밀로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나는 예를 들어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정은 바로 여자로 이어져 가는 것이 유전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남자들은 성시만 남겨요. 여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인류 기온이 어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는가를 추적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남자는 다 껍데기라. 그래서 한국인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가도 바로 여자 속에 있는 이 DNA를 추적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여태 모르고 나이든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우리를 바로 그 여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는 거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씨를 받고 밭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그 여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의 마이너스 기도할 때도 골고라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열두 제자들이잖아요. 나는 그 열두 제자들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게 너무 쉬워.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 보다가 나는 열두 제자들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제자들 생명 속에 예수의 부인한 것이 깊이 새겨져서 그들은 예수 죽음을 자기 자신으로 늘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 되지. 자신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된 것. 평생을 예수를 부인하고 죽인 것을 증거하는 참 증인대로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죽겠다고 증거하러 다녔는데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아이러니잖아. 아이러니. 나는 이 제자들 안에서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제자들 안에서 아까도 시작도 이야기했지만 그 베드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뭘 얻어드릴까. 내가 당신의 병생을 쫓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제자들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데 내가 너무 안식이 되고 쉼을 얻는 것이 참 감사해요. 신기하고. 난 당신을 따를 수 없는데. 나는 내게서는 불가능한데. 당신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식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쉼이 됩니까.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를 보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어린 계집종이 너도 그 한패가 아니더냐 하고 추궁할 때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바로 그 베드로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데. 이상하게 그 즉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한 운명 안에서 한 자리에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이 시공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타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얻는 보상은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날을 오늘 살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부자냐, 누가 영생을 얻느냐, 누가 구원을 얻느냐 등등 이런 문제는 그날에 오면 다 그냥 자동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도 다 그날에 오면 다 밝혀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모든 일이 뒤집어져 있어요. 사자가 왕이 되는 세상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 체모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날로기야. 유추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분명히 세상은 사자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린 양이 왕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글로서는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꼭 그 반대된다 이런 말도 아니라 세계가 뒤집어지고 판이 엎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어린 양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갈 때 어린 양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보이지 않겠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먼저 이 비밀을 봤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교회 사이를 걷고 있고 창세 이래로 임봉한 책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시원사에 쓴 것을 보았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그 개시 속에서 반모섬에 갇혀서 개시 안에서 본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직접 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보면 감당이 불감당이지. 바로 새롭게 된 세상. 어린 양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날마다 메타노야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두피엠, 하나님 나라 두피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날이 과거에 우리는 죽어서나 보겠냐 하던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또 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을 거둬내고 광명의 햇살 같은 그날이 어린 양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는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막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10절에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판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거든요. 요한은 바로 우리 형제로서 우리보다 먼저 이 영광을 보고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요한은 반모섬 안에서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영광을 보고 빛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주는 보상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라. 보상의 정도는 예수의 영광의 정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예수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보이면 보일수록 보상은 턱 더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실제로 보면 예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건 세상이 뒤집어져야 가능한 거라. 세상이 뒤집어져야. 그래서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면 옛것이 다 무형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선거판에서 민주당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 뒤집어야 모든 게 새롭게 되거든. 자기들 판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뒤집어진 세상에서는 옛것이 다 무형하게 되고 옛세계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웁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답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별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이목사님 우리더러 모든 걸 버렸다는지 모르겠다 하신 적이 있어요. 거지 보따리 같은 걸 버리고 와서는 모든 걸 버렸다고 하신다고 막 탄탄한 적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물에서 건져내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분명히 존재의 세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세계에서 또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광도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세상 영광만 아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린 양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하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을 찾고 맛보고 누리면 되는 거라. 이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어떠한 건지 나는 버리고 싶지만 교회가 영광스럽게 추수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은 교회 안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세상 영광도 기억되지 않지만 우리의 부끄러움도 또한 기억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새롭게 해서 영광으로 돌려놓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새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영광. 사람들과 하나로 함께 아파하고 울고 웃고 살았던 그 예수의 삶. 세상에서는 아무도 영광스럽게 봐주지 않는 삶이잖아.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예슬이라고 하신 그 예수의 삶. 바로 이런 예수의 삶 안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라. 우리는 근데 늘 말씀을 들어도요. 금방 망각해요. 나는 이것을 그래서 병명을 만들었어요. 말씀 침해라. 말씀 침해. 지금 들을 때는 금방 알아듣는데 돌아서면 다 까먹는 거라. 왜? 사단이 우리를 늘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옆에서 계속 송사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안에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돼가지고 늘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곳이다며 금방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금방 내가 병들지만 또 금방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 살면서 사단의 밥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 사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이 교회 생활을 사단이 뒤덮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최종적 해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영광스러운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셨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추수꾼이 되는 거라고. 예수는 추수할 때가 지난 들판을 보면서 일뿐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버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 자신을 얻었는데 또 다른 상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생을 따라온 분을 내가 버리면 내 인생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엄망득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도 자세히 보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왜 여기서 아들을 찾느냐 이렇게 하신 분이라.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 다 하고 부탁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구속된 거라.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토요일 정문정답 잠시 보니까 우리는 구작의 형제 안에서 이엘레 목사님 안으로 가서 예수 안에 간다. 이 단계를 내가 들으면서 참 재미있더라고. 참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목에 몰래서 귀신 들렸다 이야기했다고.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걸로 쉽대. 다 그걸로 귀신 들렸다 소리를 뭐. 재밌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떠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듣고 떠보니까. 하는 소리 똑같아. 하는 소리 똑같아. 십자가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것도 똑같은 말로 하고 내려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귀신 이야기. 김상근 까는 이야기 한 번씩 하고. 이야 참 불쌍해. 저는 내가 살아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건 내 안에 깊이 각인된 말씀이에요. 나는 10년 만에 돌아올 때도 바로 그런 심정을 왔거든요. 수년간 우리 앞에 있는 황봉순 자매가 매주일마다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봐라 영화 형제는 저 마누라 따라서 옛날 교회는 잘 안 가나. 너는 뭐하노. 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우리 황봉순 자매 눈물의 하소연을 들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올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 북한에서 필사의 탈출을 도모하는 탈북인들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기 하나로 자기가 탈출하면 부모 형제들이 격을 고쳐가 눈앞에 선하잖아요. 그런 더 큰 소망을 위해서 탈출해서 여기 남한에 와서 다시 여러 방면으로 부모 형제의 탈출을 돕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막다른 골목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의 탈출구가 되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에게 문이 되신 거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문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들은 우리가 버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를 떠날 거예요. 인생이란 원래 무언가를 주고 다른 것을 바꾸는 거잖아.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는 겁니다. 나는 요즘처럼 내 시간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고 그렇다는 말보다는 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시간에 어떻게 내 인생이 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언 없이 산다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절망뿐인데 당신 안에서는 소망이 넘쳐난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지 된다. 이렇게 하신 거라. 이 말도 우리가 시간 안에서 들으면 전혀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 들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지게 되잖아요. 순서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 이 땅 위에서 계산 가능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이것도 곳이라고 말하면 또 장소로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라는 겁니다. 언어는 결국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징인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실제를 보고 만지고 누리게 되는 영광을 주시보자. 바로 예수가 성육신 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호자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그 영광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최종적 보상이고 최종적 사회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